advertisement 고기 귀시질 않으시구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깨를 거지러 갑니다 아직도 안말랐어 문장언니랑 제 스모클링이 유명한 스팟이 있어요 거기서 스모클링하고 일본 물고기를 보려고 합니다 먹을게요 접근하다가 해줄게요 접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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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장 안이란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노클링 장비를 받아서 바다로 이동하려고 해요. 저도 이곳은 처음 와봤는데요. 역시 스노클링 포인트라 그런지 파도는 하나도 없고 단전하네요. 장비를 받았습니다. 어떤 고기가 있을지 너무 기회가 되네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장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묵전원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스누룩 홀린을 해놓으면 되는데 약간 바람이 운을 많이 불어서 뒤쪽으로 사슴을 해볼 거예요. 저는 사슴을 먼저 뽑고 그리고 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세요! 사슴! 수영하고 나왔나 봐요. 진짜 귀여워요. 루돌프예요, 루돌프. 아빠랑 아들인가봐. 나도 카메라 가지고 있을걸. 여기도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쵸? 사슴하고? 카메라 가지고 올걸.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줘요. 진짜? 네! 잠깐만요, 기다려요. 예뻐요? 예뻐요? 아, 간다. 괜찮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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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클린을 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천연클린을 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천연클린을 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물이 정말 맑아요. 헤타이. 준비를 해드릴게요. 천연클린을 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해삼이 2만 원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2만 원데. 스팟이 연기는 되게 깊은데, 저기는 산호라, 돌들이 있어서 그렇게 깊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체험을 마쳤습니다. 전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프라이빗한 그런 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 상태라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공원이 무슨 프라이빗 있다는 것 같아요. 그쵸? 수식을 미리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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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